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화가로 활동 중인 안동성결교회 이영민 집사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에 걸린 작품들은 작가가 성경구절의 영감을 받아 그린 것들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영민 화가의 2022년 기획초대전 라이커 리틀차일드가 신풍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엔 성경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으리라는 구절을 모티브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그린 그림 27점이 전시됐습니다. 하나의 표현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이 작품들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ap 아니 olmak 오 리틀차일드 아 darüber peuvent Command 35 icar 아래 calcul Read Score 어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